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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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정말 좋은 숯 고기가 잘 꾸어질 만한 좋은 불판 그리고 아름답게 좋은 사이즈의 고기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고 보통을 확실히 뛰어넣는 고깃집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대로 됐어 와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어 형 정지들을 잡고 이성을 줄을 놓게 되는 거 모음은 내가 할게, 넌 맛있는 거 먹기만 해. 구독!